미국 태권도 센터 내의 현 주소를 보면 무도보다는 하나의 경영 비즈니스로만 접근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태권도 센터 운영은 관장과 사범의 관계가 사부와 제자의 의미보다는 오너와 고용인의 관계로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최근에는 사범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오히려 관장이 사부명에 맞춰주는 을이 되고 사범이 가비되어 가는 상황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질서 변화가 생기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매력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사범을 하고 그 안 앉아 있는 거죠. 월급받고 내가 조금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범 정도 될 만큼은 조금 어릴 때부터 지금 교육을 받고 태권도 매력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가다가 보니까 어느 데서는 내가 유치원 애들 지금 태권도 가르치는 증생으로 변해가 있는 거죠. 요래되려고 그 정신을 갖고 노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 직업 삼아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 거죠. 요렇게 돼서 없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제 비즈니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비즈니스로 안 가면은 이것이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이게 많은 역량력을 펼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비즈니스로 가더라도 그냥 이 무도정신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주면서 이 인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가면 이건 굉장히 잘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도장 운용하기 위해서 뭔가를 확보를 해갖고 기업 형식으로 뭐 이렇게 가면서 비즈니스를 하니까 이거는 무언가를 이게 태권도의 하나의 방편으로 해갖고 내 삶을 찾는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기업 형으로 해갖고 나가면 여기서 나오는 경제라는 게 올라옵니다. 이걸 가지고 태권도의 미래를 연구하는 이 경제를 갖고 태권도 미래를 연구해서 계속 여기다 채워주는 예와 도를 연구해서 여기다 계속 공급을 해 주고 이걸 가지고 저변 학대가 돼 너무 좋으면 청년들한테도 좋으면 기업에도 이런 걸 교육 삼아 들어가고 기업에 이게 교육 들어가면 기가 찹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기업에 교육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군부대도 교육으로 들어갔어야 되고 모든 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교육으로 들어가서 나라에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해 주지 못하는 교육들이 그리고 건강관리 같은 것들이 이런 걸 담당을 해 주는 그러한 역할적인 게 있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지금 연구를 할 수 있는 선을 못 찾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걸 해가지고 내가 샘플로 만들어 줄 겁니다. 몇 년 안 걸려요? 이게 한 3년이면 기본적인 세팅이 나올 거예요. 3년이면 기본적인 세팅을 해가지고 어떤 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이게 교육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의 교육용으로 들어가고 전부 다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우리 기업에서 너무 좋다.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로 막 번져 나가는. 그러면서 계속 연구를 해서 지금 이 기업과 이 사회가 같이 이렇게 뭔가 어우러 갈 수 있는 답답해서 어떻게 막 움직이지 않게끔 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무도인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무도, 무도 정신을 일으키고 무도의 길을 가는 이런 데 빠진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는 무도 멘토인들이 나와줘서 그는 이제 이 사회에 어려워서 헤매는 자가 없게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청년들도 바르게 성장해 주도록 이끌고. 이제 우리 애들 왜 사춘기 때 무도인들 말은 듣습니다. 무도인들이 나와서 야 이마 담배 풀까? 이러면 예예. 그런데 일반인의 신사가 나와서 이놈들이 어디서 담배 푸는 거면 와요 담배 푸는데 어디 내한테 도움 준 적이 있어? 이러면. 딱 달라 들어요. 무도인이 하면 말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우리가 경찰에서도 무도인들을 이게 사회를 지금 좀 다스리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무화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너무 지식의 질량이 모질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끄는 방법이 너무 강압적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안에다가 새로운 인성교육의 지식의 질량을 넣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판을 짜면 이런 엄청난 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주부들도 태권도 하러 가요. 주부들도. 이 주부들이 태권도 하러 가는 물결이 일어나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나는 태권도 하기를 잘했다니까 주부들이 태권도 도장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난리 나요. 주부들이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해갖고 누구한테 내 방어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 주부들이 딱 배워야 되는 이 무도가 태권도입니다. 주부들이 태권도를 바르게 배워놓으면 함부로 나를 건들 수 없는 또 함부로 내한테 대작을 하더라도 나는 전부 다 이걸 다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게 다 된다는 거죠. 주부들 정신교육부터 해갖고 영적인 교육까지 전부 다 시킬 수 있는 게 이게 태권도입니다. 주부들 도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시작하면 됩니다. 아 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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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